최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천안아산 경실련이 공동으로 천안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실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천안시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버스 회사 3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해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약친 경실련과 천안아산 경실련이 천안시내버스 보조금 부실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 3사는 2019년 300억 원, 2020년 452억 원 등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부채는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지급, 퇴직정립금 미정립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법으로 임원들의 급여는 대폭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은 천안시가 각종 용역보고서 및 재무제표상 시내버스 회사가 결성금 및 부채가 막대하고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근로자들의 기본권 등을 외면한 채 계속해 이들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천안시는 아직 감사원에서 이렇다 할 통보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번 감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측에서 자료 요구 등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직은 내용을 정리만 해서 보고만 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대응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그게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감사원에서 내려올 거잖아요. 검토만 살짝 하고 있고 입장에서는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아직 다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최근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이 이뤄지며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천안시 시내버스가 이번 공익감사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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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